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을 평가한 결과 포항시와 영덕군이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. 또 경주시는 A 등급이었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은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. 이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구성과 투명성, 웹소통 정도를 분석해 선정했습니다.